전세계 성경 보급에 힘쓰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어제 경기도 용인 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성경 기증 예식을 갖고 아프리카 가나로 성경 3만 7백 여부를 보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는 성경 기증식 설교에서 우리가 보내는 성경 한 권이 한 명의 성교사가 된다면서 성경을 제작하고 성경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교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후원으로 제작된 이번 가나어 성경 3만 7백 분은 오는 7일 부산에서 선적돼 다음 달 25일 가나에 도착한 뒤 가나 성서공회를 통해 가나의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